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과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집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터치하고 그 다음에 사진 배치라든가 사진 길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16대 9로 물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메라에서, 아, 카메라는 지금 파일이 없네요. 여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좋은 풍경사진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풍경사진을 몇 개 가져오고 그리고 사진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음악은 오디오 이걸 터치해도 되고 제가 오디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 볼드나 음악이 뜹니다. 근데 키네마스터에서 음악을 다운받고 싶으면 이거 SS도 아이콘으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악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속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티스트가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해 볼게요. 이거 터치하면 프레이가 되죠. 그래서 터치하면 프레이가 되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볼륨을 제가 낮추어 넣었더니 다시 크게 했어요.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그럼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걸 스톱시키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R&B고 솔이고 스타일은 이모션이고 인스트루먼트는 이 피아노를 썼고 작곡가는 범솔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됐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오디오에서 음악 터치하면 이게 음악의 자 여기 보세요. 다시요. 여기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쭉 내려가면 여기가 다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은 것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다운받은 고스트 인스트루먼트라는 이거 있죠. 이거잖아요. 이걸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스톱시키고요. 처음에 터치하면 무조건 소리가 납니다. 실이 플레이가 돼요. 재생이 돼요. 이렇게 재생이 돼요. 다시 터치해서 스톱시킵니다. 스톱시킨 다음에 이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 화면에 이와 같이 오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오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입력이 됐죠. 이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키네마스터의 SS도에서 다운받은다. 물론 여기서 SS도 여기도 있죠. 여기서 터치해도 됩니다. 터치해서 다운받은다.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악보 있죠. 악보를 터치하면 아까처럼 여러가지 클래식도 나오고요. 클래식은 음악이 참 좋은 클래식에서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 많이 뜨군요. 이러한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포니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심포니 넘버 나인 이런거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악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키네마스트에서 자주하는 질문에 자주하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아래쪽에 라이센스와 제작권이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라이센스 이거 터치하면 여기 보면 아래쪽에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SNS에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에셋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키네마스트가 제작권을 소유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키네마스트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어떤 비디오에 사용하던 제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 나와있죠. 저작권 위반 없이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키네마스트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유튜브에 올려서 해보니까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뜨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일부 몇 개는 저작권 위반으로 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더물지만 SNS에 키네마스트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항의를 해서 저작권 위반을 되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키네마스트에 제공하는 음악은 저작권 위반이 없다. 하는 것이 키네마스트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다른 곳에 올렸을 때에 그 음악을 동영상에 첨부해서 올렸을 때에 저작권 위반으로 뜨는 경우보다 있다. 그러한 것은 여의제기를 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해지게 하지 않고 다른 음악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의 키네마스트에서 제공하는 음악의 제작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지게 » « ' 한글자막 by 한효정